아, 여기서부터 딱 맞네요. 3편 지금까지 스토리를 알려주는거죠 아내를 납치한 납치범이 원고를 갖다 달라고 했죠 그 로즈라는 여자가 전화를 했는데 뭔가에 홀린듯한 그런 얼굴이었죠 2편 마지막에서 보면 야, 보고싶었다고 거짓말하는 놈들 거짓말 좀 하지마 내가 없어져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 원래 다 그런거야 자기가 회사에서 한자리 차지하고 열심히 나 없으면 회사가 안돌아갈 것 같지 니가 없어져도 회사는 잘 돌아가 다른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생기고 거짓말들이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왜 잘 안하냐면 옛날에 가게 할 때 정말 일 잘하는 애들이 관둔다 그러면 아르바이트생들이 관둔다고 하면 와 큰일 났네 쟤한테 맡겨놓으면 한 8시간이 편했는데 쟤가 관두면 어떡한단 말이야 맨날 그 고민하고 맨날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고 다 한다고 다 잘 돌아가 없어도 막상 없어져도 그리고는 서서히 잊혀지는 거지 그래도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잊혀지는 사람 나는 그래도 세상 살면서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누구나 다 그렇겠죠 기억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잊혀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노가리 까면서 잘 못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게임 스토리의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를 좀 전에 계속 했었죠 베리와 지금 베리가 계속 조사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대로 못 들은 사람은 유튜브에서 다시 봐봐 아니 엔딩을 보고 이 대사를 다시 들으면 아... 그래서 저런 거였구나 그냥 머리에 콕콕 와서 다 처박힐 거야 여기가 여기가 전화했던 로즈가 사는 트레일러 글자 하나하나 사람 대사 하나하나 다 관계가 있어요 뭐 약 먹은 것 같죠 여자애가 뭔가 멍청해 보이는 오 눈이 눈 초점이 약간 이상하고 여자가 커피에 약을 탔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미저리를 보게 됩니다 영화 미저리를 아나? 저 여자는 나한테 키줏던 그 여자네 빨리 불빛 아래 있어야 돼 오우씨 굉장히 정말 참 스토리는 잘 만든 게임이야 나중에 엔딩 볼 때 제가 전반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진짜 대략의 스토리만 들어도 소름이 쫙 돋아야 이 게임이 그녀는 그녀의 여자네 그녀는 바브라 잭거 그녀는 아주 극복 자기가 테레비전에 나오고 있지 자기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 글도 작성하고 있구요 뭔가 지금 막 원고를 막 쓰고 있는 게 보이죠 쟤는 지금 근데 현재의 주인공 기억에는 자기가 저렇게 했던 기억이 없어요 여기 봐봐 여기 로즈의 트레일러인데 얘 정말 미저리라니까 스토커 스토커 수준 내 사진이랑 막 다 이렇게 갖다놓고 방에다가 저기 10대 아이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금 점심 못 차리고 있죠 누군가 로즈를 이용하는 거지 차를 세워둔 곳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이 브라이트 폴즈라는 마을이 사슴 축제 기간 그 바로 전이라서 좀 있으면 축제죠 원래 그 마을마다 보통 전통 축제가 있는데 이 마을은 사슴 축제가 유명한가 봐 자 나이팅게일 왔어요 대가리에 총 맞으네 혹시 FBI만 막 총 쏴도 되는 거야? 맘대로 내가 저 FBI를 보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을 한 건데 그 영화 본 시리즈 그 본 시리즈를 보면 FBI도 나오고 CIA도 나오고 NSA도 나오고 막 별게 다 나오잖아요 직단이 정보 정보 수집 집단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누가 누가 가장 윗단계야? 거기서 보면 본 시리즈 보면 CIA를 완전히 병신으로 알아요 진짜 이런 거 보면 FBI는 뭐 껴주지도 않고 도대체 걔네들이 어떤 조직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난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 그 영화를 보면서는 서로 간에 어떤 협조도 별로 없죠 다 자기네들 다 따로따로야 자 빨리 도망칩시다 정보력 순위로 따졌을 때 누가 가장 높을까 정보 수집력이 나 근데 왜 총을 한 대 맞았지? 원래 여기 안 맞는 구간인데 왜 도망가냐고? 총 쏘니까 도망가지 아까 걔 봤잖아 나이팅게일이 나한테 총 쏘는 거 그니까 도망가지 그럼 총 맞을 거야? 일단 도망가고 살아야지 나도 지금 왜 도망가는지 몰라 총 쏘니까 도망가는 거지 미6면 007 아니야? 본드 본드? 본드 본드? 와우 누가 이렇게 차를 던지셨대? 차를 막 던지고 자 광합성 하고 낙사주의 표지판이죠 나는 앨런웨이크를 PC판으로는 안 해봤는데 이 액박판도 그래픽이긴 참 좋은 편이거든요 실제로 하면서도 PC판이 그래픽이기 훨씬 좋겠지 해상도가 높으니까 뭐야 경찰들을 누가 막 죽이고 있는데 또 내가 오해 오해 사는 거 아니에요? 내가 죽였다고 이거 봐봐 차들이 지금 전부다 전복되어 있죠 거봐 지금 내가 오해받고 있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무슨 저기 청력자도 아니고 자 뭐 경찰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네요 다행힉힉힉힉힉힉힉힉힉 새들 야아 지금 헬기가 새한테 쫓겨가지고 저 엔진에 하나 들어갔나보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나 그런데 지금 시작한지 몇분이나 됐죠? 지금 저기 카운트를 안하고 있었네? 큰일이네 30분에 녹화를 꺼야되는데 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게임 시작한지 몇분이나 됐죠? 누가 30분 되면 좀 알려줘 녹화를 다시 하게 벌써 15분이나 됐다고? 자 저기 라디오 스테이션이 게임 처음 할때 만났던 그 배에서 할아버지 있죠? BJ 그 사람 방송하는데 그 사람도 방송하는 사람인데 내 열혈팬이래 야 그러면은 아니아니 게임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냐고 자 저 문이 지금 날 못가게 미친 저렇게 막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저 문을 뽀개, 뽀갭시다 여기에 엔진을 작동시켜서 이 서치라이트를 이용해서 문을 쏴주면 됐죠? 빛으로 해결하는 주인공 웨이크 이제 서서히 이 주인공의 기억도 지금 가물가물하고 서서히 그 기억을 다 되찾게 돼요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있고 왜 원고라는 것들을 자꾸 달라고 하는지 어이씨 깜짝이야 자 드디어 손전등이 생겼어요 내가 문한테 뭐라고 할수도 없고 야 인마 복달 안한다 인마 떨지마라 우리 어머니 옆에 있었으면 저기 귓방망이 한 대 맞았을 거예요 저거 돌아가신 할머니가 옛날에 막 어렸을 때 다리 떨고 그러면 맨날 뒤에서 막 때렸는데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가면 돼 다시 가지말라 자아 가봅시다 이게 되게 쉬워보이죠 피하는 게 이게 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? 되게 쉬워보이지 어 뭐야 어? 어? 아 나 지금까지 한번도 안죽었었는데 아 노다이였는데 이씨 승질나네 오 나 지금까지 에피소드 1, 2는 노다이였거든 아 짜증나 나 노다이로 한번 깨보려고 두고 이 순술래 아 뒤에 나온 놈한테 죽었구나 저놈만 내가 못받네 어, 저기 빛이 있어요. 빛에 가면 체력을 회복할 수 있죠. 오케이. 건전지, 건전지. 저 사람, 지금 팻 메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찾아가는 라디오 방송국 DJ예요. 사고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네요. 어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 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 후우우우홀호 하아아하아 예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잇 그만 알았어 아 잘못했어요 아 쟤는 안죽었어 쟤..쟤기를 어엉 오 나 한방만 죽어요 아아 안돼 오케이 자 여기보면 노란색 표시가 있죠? 이 노란색 표시가 뭐냐면 아이템이 있다는거야 아이템 누군가가 날 위해서 아이템을 놔두고 간거지 이게 지금까지는 안먹었었는데 이건 한번 먹는걸 보여드릴게요 자 한방에 처리를 하고 요기에 요기에 있다는거죠? 화살표로 노란색 워크인 라이트 빛안에서 걸으라고 써놨네요 하나 둘 셋 건전지하고 조명탄색에 이정도면 굉장히 많은거죠? 됐어 아 뭐 이거 여기서 아마 무한으로 나와서 계속 피해야돼 빨리 가는게 좋아요 저 선광탄이 수류탄이 되게 아까워서 아이템이 물론 뭐 에피소드가 끝나면 다 리셋되긴 하지만 짚고 세개 가는길이 순탄하지가 않아 피해주시고 던진거 피해주고 던진거 이쪽으로 멍몰이 멍몰이 일각 굉장히 중요하죠 선광탄 하나로 세 명을 잡을 수 있으면 땡큐지 라디오 스테이션 다 왔네요 하지만 곱게 들여보내주진 않을거에요 빨리 들어갈거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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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왔다 여기가 라디오 스테이션 에피소드 라이브 스테이션 사실은 адц 우리 한자리 엽 cık 퍼데봇 97.6 메가헤르트 이제 왔네 인터뷰? 아니 지금 상황이 인터뷰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쫓기고 있는데 야 나이팅게일 그새 왔어요 여러분 calm down put this gun down we're all friends here right? cool your jets, 나이팅게일 we got them 저 미친놈야 저거 완전히 what the hell is the matter with you? there's a civilian in there 쟤가 왜 이렇게 총질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나와 원고를 보면 나오죠 원고에 게임상에서 플레이할 때는 안 나오고 나이팅게일 요원이 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죽이려고 흠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어도 니놈을 잡고야 알겠어요 오오 기차역으로 갑시다 이런 원고 이 원고에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스포가 다 되기 때문에 원고를 보면 돼요 스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명탄 이 게임은 참 특이하게 또 알고 해야지 좀 그나마 좀 괜찮아서 빨리 가! 빨리빨리 하나 둘 셋 오케이 흐다아 따뜻하다 드디어 총이 생겼습니다 열 여덟 발 그리고 삼광 조명탄 여섯 발 어...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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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아직 준비가 안됐어 어... 그렇지 어... 다행이다 준비가 안됐다고? 자... 18발로... 3명밖에 못죽이죠? 그니까 최대한 피하면서 가야돼 피해주고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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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나이 정말 이거 빨리 상광탄 리볼버 오케이 켜주고 여기 보면 3개의... 이...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쉽게 클리어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... 애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조명 켜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조명이... 꺼지죠 저게? 이거 빨리빨리 켜줘야돼 이게... 저기 좀 있으면 꺼져 깜빡깜빡하다가 애들... 미리 실드를 다 까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키면 저게 꺼지고 저게 키면 이게 꺼지고 됐다 들어가자 됐다 들어가자 두개만 켜 놓읍시다 고맙습니다